2일 오후 배우 민유린 결혼식 승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빅뱅 어머니 5명의 사진을 올렸다. 빅뱅 엄마 버전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라는 말도 함께였다.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훈주 태양 어머니다. 그 옆에 머플러를 하고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드래곤 어머니 태양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승리 어머니라고 한다. 승리 어머니 앞에 있는 사람이 대성 어머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탑 어머니라고 한다. 이를 본 팬들은 멤버들 전부 엄마 많이 닮았네 보기 좋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태양과 민유린은 열애 4년 끝에 이날 오후 평소 민유린이 다니던 교회에서 가족, 친지,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한편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한편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한편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한편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